안녕하세요 구리게러지 입니다 오늘은 bmw 2019년 g30 하이브리드인 차량의 카존 어라운드 시즌5를 시공합니다 자 이렇게 전방 카메라 깔끔하게 순정 처럼 적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카메라 예쁘게 나중에 as를 위해서 깔끔하게 작업은 됐지만 케이스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페이스 센스 데이터 잡아서 어라운드 뷰 화면 열릴 수 있도록 캔 데이터 잡는 작업 중입니다 중국산 어라운드 뷰가 조금 캔 오류가 많아서 국산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 자리에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고 녹색 빛이 나죠 wdr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간 역광을 잡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는 야간에도 화질이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이드 배선 정리할 거고 개발 과정 보여드리고 라운드 뷰 인터페이스 사이드 밀러 카메라 블랙박스 256기가 메모리 탑재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국산 카존 어라운드 뷰 시즌5 시공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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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